귀여운 장난감처럼 생긴 로버스 정체가 궁금하시죠? 한번 따라가 볼까요? 어?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어떻게 알았는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요. 마치 친구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길을 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춰 서는데요. 작동의 문자라도 생긴 걸까요? 이때 몸통 안에서 뭔가를 집어드는 한 남자. 네. 네. I actually live right next to a Chipotle part when I'm near UC Berkeley, it actually delivers as fast or faster than human delivery services. 오, 눈치채셨죠? 버클리 학생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음식 배달 로봇인데요. 키위라는 이름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키위 본사를 찾았는데요. 키위는 실리콘빌리에서 떠오르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하루에도 수만 번의 테스트를 거친다고 합니다. 사람을 인식하는 카메라와 센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세 번지? 이 행사는 되니까요. 키위 아, 눈치여. 근데 이건. 세 번갈 수 있는 이 행사인입니다. 哎, 테스트 이 행사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이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한 번의 원이 있는 질문에hole SEO, 공길비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ображ하셨어요? 저건 다행히 이상한, 단체 유지문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모든 , 이런 게 네, 저건 이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는 매일 자체에 대해서는 전체 기술과 함드웨어 그래서 그게 우리의 일을 하고 그리고 이게 새로운 일을 해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